안녕하세요. 철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정의원, 발행은 더 퀘스트입니다. 노인의학자들은 우리가 77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60대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은퇴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이자 서울 아산병원 노년 내과 정의원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생활습관이라면 평균 수명은 늘어도 고통스러운 노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나의 노년을 돌보아야 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는 병에 잘 안 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 내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축한 네 가지 건강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줍니다. 하나, 신체 기능을 되돌려주는 이동성 둘, 인지 기능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마음 건강 셋, 건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주는 건강과 질병 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 이와 같이 내재 역량을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보통의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앓지 않으며 90대에도 평균적인 젊은 성인보다 나은 신체 기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간호 일확천금을 얻기도 하지만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유행에 기댈수록 암이나 여러 급성, 만성질환이 발생해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계기를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네 가지 건강법을 가급적 일지 시작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 만성질환은 되게 평생 동안 축적된 노화의 결과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만성질환이나 통증의 패턴을 만들고 건강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노년 내과 의사로서 질환 너머 환자의 삶 자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몸과 마음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균형을 잃는다고 해서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생긴 긴장과 비틀림은 20년, 30년, 40년 유지하면 그대로 굳어버린다. 드넓은 사막에서 미세하게 틀어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처음에는 경로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목적지와 한참 멀어지는 것과 같다. 오랜 시간 건강과 벌어진 간극을 좁히려면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불편을 약이나 건강식품, 마사지 등으로 손쉽게 덮으려 할 뿐이다. 그럴수록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큰 불편으로 다름질친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편안하지만 비뚤어진 자세로 앉아 책을 보는 아이에게 바르게 앉는 방법을 알려주면 바로 볼멘 소리가 나온다. 힘이 들어요. 그냥 편하게 앉을래요. 하지만 당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면 미래에는 제대로 앉을 수 없게 될 뿐더러 오랫동안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빠, 나는 재미있는 유튜브를 실컷 보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것을 다 사고도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 인간이 가진 번뇌와 고통의 근본적 기재가 모두 들어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괴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늘리는 일. 이것이 옳고 이른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간통하는 핵심 천재다. 경영과 창업의 세계에서도 행보, 보상을 주고 고통을 줄이는 사업이 가치 있다고 가르친다. 베스트셀러가 된 자기개발서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해지는지 이야기한다. 반대로 사서 하는 고생은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돈을 써서 남에게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태세다. 외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문한 요리를 가지고 오는 일도 남을 시킨다. 계단을 오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걷지 않고 택시를 부른다. 집을 직접 쓸고 닦지 않고 청소해 줄 사람을 부른다. 자신의 본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을 외주화한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는 돈을 더 쥐어짜서 벌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쾌락을 주는 활동을 늘린다. 기묘하게도 이런 일의 대부분은 중추신경계의 피로도를 높인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전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 불편하게 몸을 사용해야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의 신체적 쾌락을 경험했음을 방증하는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간다. 보상을 주는 자극을 끊임없이 쫓다가 환한 중년이 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가속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 내재 역량 관리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설부터 잘못되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끝까지 이 오류가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극도의 번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초대형 별장과 요트, 제트기를 보유한 신흥재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번뇌와 고통이 많을까. 나 개인의 경험에 비춰봐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것들을 쫓아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보았지만 번뇌는 줄어들지 않았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악순환의 원인과 해결이 직접적인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음을 지속해서 생긴 건강상의 문제는 당장 집에서 술을 치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몸에 지방을 뺄 수 있는 것도 지금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이 3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가 무너져 있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악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광범위한 노력으로 그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 시작이 내재역량 경영이다. 내재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들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아를 앞당기는 악순환 고 가속노아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소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노아를 경험하는 것이다. 노아를 이기는 몸 노아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5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 더 좋다. 중강도란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를 의미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면 중강도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강도 운동에는 느린 수영,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고 고강도 운동에는 달리기,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시소 16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이 있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이상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유연성, 균형, 협응 등 세부 도메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운동에서 얻는 이익을 숫자로 환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바른 운동의 파급 효과 근력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만이 만연한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와 통상적인 운동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맞춰 살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런 잘못된 통념들의 가속노화 생활습관이 더해지니 전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 미만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 모든 에너지가 피와 내장 지방 지방강과 근내 지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근력운동을 반복하면 지연발생 근육통, 강도 높은 운동 후 동반되는 일시적인 근육통도 줄어든다. 1개월만 꾸준히 해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힘들이지 않고 반사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2에서 3개월 정도 계속하면 몸의 대사체계가 바로잡히고 근내 지방이 빠지며 섭취한 에너지는 근육성장에 사용된다. 모두 습관의 힘이다. 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육 회복을 위해 근력운동을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력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쉬고 있던 신경근 접합부를 활성화해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때문에 매일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밥을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굳이 이틀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운동해서 점차 근육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나면 주 1위의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발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들을 꾸준히 활성화하면 근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 이는 전신의 내재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노년층이 육지에 걸쳐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 역류 소화 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스가 호전된다. 식욕 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자세와 체형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노세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신체 기능을 연결해 생각하기 어려워한다. 사회체계와 통계에서 보건 의료 행정이 모두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65세가 되면 갑자기 온몸이 노인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막연한 착각도 한몫하는 것 같다. 이처럼 나이가 든 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한 듯 하다. 그들은 짧고 굵게 살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많아서 바쁘니 운동을 비롯한 몸관리는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체 기능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연속적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어느 순간 갑작스레 노인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만들고 관리한 신체 기능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평생 인지기능의 자산이 되고 안정적으로 구축한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방호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년기가 되면 한 사람이 평소 걷는 속도는 그 시점에서의 기대 여명을 얼추 반영한다. 노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평소 보행속도를 조소 1미터로 유지하면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사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면 이동성 내재 역량은 사람의 건강 전반을 반영하는 단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이상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저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런 운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점진적으로 글려 유연성 등 세부 도메인의 영향을 키워나가면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갖춘 이동성 내재 영향을 노후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가꾸고 돌보면 된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 마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마음을 놓치면 삶도 놓친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라고 걱정한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치매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통 때문에 스스로가 나이 들었을 때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건강관리를 계획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이동성을 강화하면 마음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마음 건강을 개선하면 다시 이동성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개선된다.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다. 마음 건강과 연결된 여러 요소를 살피고 삶의 습관을 개선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음 챙김의 과학적 효과 마음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2.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3.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호흡이나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각을 억제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찰과 자각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현재 머물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우울증을 겪는 경우 우울감이나 증상으로 나타나는 끊임없는 과거 기억의 반추나 불안장에서 문제가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2020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 도파민 중독에서 보선하 자연스러운 뇌를 되찾기 위한 회복 훈련인 것이다. 틱나타는 그의 제 삶의 지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을 다해 호흡합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히 살아있음을 그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통증이 쌓일 때까지 밀어붙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신경을 호흡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몸의 존재를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마음이 풀리면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몸짓이고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자극에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하다. 마음 챙김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아와 관련된 것을 감정이나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고의 틀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우울과 분노는 자신이 인식하는 상황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상황의 괴리를 감정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괴리를 굳이 불만이라는 감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인식하면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게 된다. 노래나 악기 연주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음정이나 박자의 차이 음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인식의 틀이 생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점차 섬세해지는 것이다.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포함한 수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마음 쟁김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 챙김이 집중력 작업 기억력 문제 해결력 을 계산하며 기말고사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음 챙김으로 건강을 되찾는 법 마음 챙김 훈련도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시간 이상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을 매일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먹기 걷기나 집안일 등 여러가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명상을 위한 앱이나 마음 챙김 가이드 관련 유튜브 동영상들을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력 운동의 효과가 정서 인지 대사 등의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는데 2에서 3개월이 걸리는 것처럼 마음 챙김이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 또 충분히 수련하고 나면 그 효과가 1년 이상은 유지될 수 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시작할 때는 코끝에서 공기의 흐름을 느끼거나 배와 가슴의 움직임에 집중하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지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긴장할 수 있다. 호흡을 생각하지만 호흡에 대해 생각하려 집착하지는 않아야 한다. 서거나 안거나 누운 모든 자세에서 몸에 긴장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자. 입고리를 살짝 들어 올려 아주 고요한 미소를 지어보면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본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으로 수식관이 있다. 숨을 새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들숨의 일 날숨의 일을 붙이기도 하고 들숨만 새거나 날숨만 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호흡주기인 들숨과 날숨을 합쳐 일로 새는 것이 가장 편했다. 이렇게 해서 발에 또는 10회를 한 묶음으로 간주하고 몇 묶음씩 집중해 본다. 억지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다시 일로 돌아온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에서 연습하면 아주 좋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 수련으로 마음챙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마음챙김 훈련은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다치 만들어 놓는 것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마음건강 도미인의 효과가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가속노화에 불씨를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내재 영양의 보존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시발 비용처럼 마음건강 도미인의 내재 영양을 넘는 스트레스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못하지 않도록 예방해 준다. 같은 인지정보를 인식할 때 스트레스를 털받게 해주고 마음건강 도미인의 내재 영양을 향상시켜 더 큰 스트레스도 견디게 해준다. 이런 상태를 갖추고 나서야 비로소 열린 자세로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바라보고 바로 잡을 수 있다. 건강한 노년은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다. 끊임없는 비교는 미래의 자기를 위협한다. 자아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든다.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만든다. 이 마음에서 불교가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세 가지 근원으로 꼽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이 나온다. 삼독의 악순환은 자아의 욕심이 채워질 수 있다고 오해하는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네 보상의 로가 가진 생물학적 특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구멍이 점점 커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밑 빠진 독에 쏟아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탐욕을 만들어낸다. 돈, 음식, 술, 마야, 물건, 성적 쾌라, 인기와 명성 등 도파민을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온갖 것들을 갈구한다. 이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잠깐 늘어났던 도파민 분비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 분노가 타오른다.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현상이 전두엽 기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보인다. 판단약이 더 나빠지며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삼독의 악순환이다. 자아에 대한 집차, 가래가 커지면 자아는 자기와 다른 사람, 이 세상 모두를 객체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자아가 다른 사람과 살아있는 동물들을 객체화하는 현상은 약탈, 학대, 사류, 전쟁 등 세상의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불교에서는 삼독 등 나쁜 의도에 기반한 말과 행동이 언젠가는 나쁜 결과로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성노아다. 번뇌의 악순환을 내버려두면 그 어포로 미래의 자기가 위협받는다. 가성노아에 빠진 삶은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경험하도록 자기를 빚어간다.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세 가지 해독제 삼독의 악순환은 세 가지 방법 사막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첫째,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의 자아의 욕심은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파민의 밑빠진 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가 자아를 끝없이 자극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은 사람들의 행동을 조작하고 돈을 버는 현대의 소비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장치다. SNS를 포함한 플랫폼 자본주의 모든 기재는 사람의 이 근본 심리를 이용한다. 둘째, 마음챙김을 통해 번뇌, 즉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화도 억지로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챙김 상태가 되면 자아의 불꽃은 점차 사그라든다. 마음챙김을 늘 신경쓰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자극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볼 능력이 생긴다. 분노해로에 시동을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멈춰서서 습고할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노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된다. 셋째, 가속노화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를 삶에서 덜어내야 한다. 가속노화에 빠진 삶은 어리석음과 분노를 강화한다. 그래서 불교가 탄생하던 시대에는 살생, 도둑질, 삿댄음행, 거짓말, 음주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지켜야 할 생활습관이 훨씬 다양해졌다. 사엠의 내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생활습관을 지켜야 한다. 번뇌시아시 혹여나 산불을 만들더라도 이런 삶의 방식을 굳건히 하면 적어도 그 산불이 마을의 집을 태워버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막을 실천하면 마음의 엔트로피가 더 낮은 상태, 내재 역량이 더 높은 상태의 마음 건강을 빚는다. 사막을 통해 자라는 검은점이 흐릿해지면 그동안 먹고 마시고 싶던 것들, 갖고 싶던 것들, 이루고 싶던 것들, 화나게 하던 것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탐욕과 분노가 가속 노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쇠사슬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세 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지속 가능한 노화예방 식습관 영양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식사를 하면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진 식습관을 따라가게 된다. 일명 머리가 좋아지는 식단 마인드 식단 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여러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지중해 식단 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다시 식단 의 유서를 합친 것이다. 이 식단 에서는 녹색 채소를 비롯한 모든 채소 견과류 산딸기류 열매 딸기 블루베리 등 올리브오일 통곡물 곡류 가금류 생선 등의 섭취를 듣기 강조한다. 와인은 하루 한 잔까지만 마실 것을 권고하고 당분이나 정제곡물 패스트푸드 붉은고기 버터나 마가린 치즈는 철제한다. 한 연구에서야 5년 동안 식단 식단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를 관찰했는데 마인드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제약의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무려 10년당 7.5년 치의 네 노화지연 효과가 있었다. 남들은 10년 나이 드는 동안 2.5년만 노화했으니 네 노화 속도가 4분의 1로 느려진 셈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화지연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마인드 식단은 한식으로도 그 요소를 대부분 구현할 수 있다. 콩과 채소, 두부를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충분히 사용하며 소금과 설탕을 채소한으로 사용하고 잡곡과 현미를 충분히 섞어 밥을 하면 금상첨하다. 안타깝게도 집 밖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마인드 식단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바깥 음식을 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앞서 언급한 올리브오일과 분리 대두단백 또는 완두단백 등 쉐이크를 마시거나 올리브오일을 듬뿍 뿌린 샐러드로 끼니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성 노화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당과 정제곡물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식사에서는 가급적 마인드 식사의 요소들로 영양소를 채워보자. 식사와 영양의 파급효과는 그저 채성분과 체형에 머물지 않는다. 식습관이 정상화되면 체중이 변하기 전에 며칠 이내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든다. 여기에 적절한 운동, 마음 챙김과 수면의 개선이 동반되면 2에서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늘지 않던 근육이 어느 순간 늘어나고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잘록해진다. 같은 시간 잠을 자도 아침에는 활력이 더 느껴진다. 잘 기름출된 기계처럼 머리가 싱싱 돌아가면서 보다 자주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자기 효능감이 계산되면 우울한 기분도 덜해진다. 몸에 이곳저곳이 쑤시던 것도 나아진다. 늘 배부르게 충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어느 날 푸짐하게 먹으면 그 에너지는 지방이 아닌 근육에 저장되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데 사용되고 남은 것은 열로 태워질 것이다. 이처럼 균형 잡힌 식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시간도 비용도 노력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절제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은 인류와 지구상 생물 전체의 고통을 줄이는 노력이기도 하다. 단백질을 소고기 대신에 가금류로 섭취하면 온실가스 배출은 10분의 1로 감소하고 콩으로 섭취하면 30분의 1로 감소한다. 현 시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고기 소비가 기여하는 비율은 수성 등 간접적인 요인까지 포괄해서 인류가 배출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육박한다. 이미 수억 명이 기하 상태이며 기후변화로 식량 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균형 잡힌 식사는 스스로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끼는 행동이다. 이제는 체중과 열량이라는 단편적인 변수에 벗어나 삶의 내재 역량을 구성하는 큰 기둥으로서 식사와 영양을 살펴볼 때다. 대부분의 건강보조제는 현재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효과가 있더라도 생활습관을 바로잡아서 얻는 효과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다. 돈 내고 맞는 비싼 주사나 다양한 요법들도 마찬가지다. 성인기에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건강관련 상품 중 확실한 기전적 임상적 증거가 있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기적으로 스켈링을 받고 매일 치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A형 간염 백신 등 성인기에 권장하는 적절한 예방주사를 맞고 선제적으로 잠보 결핵 검사 및 조기 치료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흔한 암에 대한 국가 암 검진을 잘 챙겨받는 것도 추천한다. 가속 노화의 중간 기전이자 결과이기도 한 복부 비만 고혈압 이영 당뇨병 고지혈증 과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 간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의학적 치료 올바른 생활습관을 병행해야 정상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스스로 찾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정도로 홍보도 잘 되지 않는다. 비용이 별로 들지 않지만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것들을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자.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를 스스로의 내재 역량을 보존하는 방향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세럼피 트리트먼트라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처치들은 아무 노력 없이 수동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인기가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증이나 불편한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 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통증 완화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발리는 기구나 장비도 마찬가지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이지 않게 덮어버릴 뿐이며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내재 역량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 중에는 운동이나 마음 챙김 명상처럼 귀찮더라도 능동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많다. 약간의 불편이 편안함으로 느껴지고 노아의 세 번째 수돗국지를 잠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